두 번 더 주변에 조금만 제 쪽으로 와주시겠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정면 먼저 바라봐주시고요. 카메라에 있어서 손도 힘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훈님께서 찾으시면 제일 간단한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려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렇게 의미있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배우 윤지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분 초대로 우려되셨을까요? 우리 연출 맞추신 신영철 감독님 초대로 왔는데요. 아직 작품 보기 전인데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같이 함께한 배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다름에 감독님이 작품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들 달려올 정도로 저희들이 굉장히 감독님의 인품이나 사랑을 따뜻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감동하면서 있거든요. 그분이 만드신 따뜻한 이야기가 어떨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모카송 피는 날 화이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승부장 모카송 피는 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제 마이크는 이쪽으로 주시고 들어오신 위치에 들어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이런 기회가 이런 인연이 나에게 왔다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예쁘게 잘 크고 있을 거라고 1. 2. 3. 5. 5. 6.